궁금해요. 형이 아니라면 신뢰가 될 것 같아요. 초급, 중급, 고급 단계가 있어요. 일단 초급은요. 따라하세요. 가위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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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위컷에서 세 개로 나눠집니다. 아. 제. 사. 따라하세요. 아제사. 아제사. 가장 기본적인 거고 사실 이거는 조금만 센스가 있고 이 정도들쯤에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끼어들기에 아주 적합한 단어들인데요. 승기씨가. 예예. 뭐 편안하게 오늘 있었던 일 막 얘기했을 때 제가 일단은 아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. 그렇죠. 아 오늘 진짜 그 예진 누나와 함께해서 너무 진짜 즐겁고. 아니 근데. 아니 근데. 아니 근데. 자. 아니 근데. 이거 다 제 자신을 실험을 통해서 해봤는데. 아니 에서는 못 껴들어가요. 근데 이것도 못 껴들어가요. 아니 근데. 이거는 제가 아주 잘 쓰는 거고. 사실 저한테는 좀. 아주 좋은. 누나 좋아하는데 누나 좋아해요. 누나 좋아해요. 아니 근데. 그리고. 쟤입니다. 쟤. 아까 그리고 그 게임할 때. 아 그 스키디리. 진짜 좀 아쉬웠어요. 제가 봤을 때. 좀 아쉬웠어요. 제가 봤을 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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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. 제가 봤을 때. 어 뭘 봤을까. 이러면서. 제가 봤을 때. 요거. 요거. 제가 봤을 땐. 그리고. 세 번째. 얘기하세요. 약간 그게 스페트키즈가 아니라. 그걸 뭐라 그러죠. 사실은 사실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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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. 이건 사실. 반칙 말이에요. 반칙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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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사실은이라고 했을 때. 멘트가 중단에 있을 수밖에 없어. 어 누가 거짓을 얘기했나. 그 사실은이라고 하면은. 어 왜 왜. 제가 사실을 얘기하려고 할까. 사실은. 그래서. 가위컷. 초급 가위컷 중에서 중요한 거. 아재사. 따라하세요. 아재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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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거 세 개. 그 초급 단계고요. 자. 중국 단계는요. 낚시 컷입니다. 낚시 컷. 요거 나눠지잖아요. 요거는. 음. 낚시 컷. 말 그대로.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단어를 캐치해서. 음. 그걸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. 자.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저도. 또 이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. 낚시 있잖아요. 네. 낚시 있잖아요. 네. 낚시 컷. 자. 또 얘기해 보세요. 아니 누나는 오늘 좀. 저녁을 짜게 먹었는지. 아까 물이. 물이 계속. 땡기셔가지고. 계속 목말라. 라면 때문에. 라면이.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확 돌아가네요. 왜. 상대방 말하는 걸 뺏어온다. 낚시 컷. 낚시 컷. 오케이. 중국 기술입니다. 근데 여기서도 안 된다. 이제 고급으로 가야 돼요. 고급. 액션 컷. 액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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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제가 방송하면서 한 번도 이러고 저때 질문 안 한 적이 없어요. 자 이렇게 뭐 얘기해 보세요. 오늘 엠티 와서 너무 근데 진짜 기분 좋고. 보기도 맛있고. 또 거기다가 예진 놈한테.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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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지. 이건 어거지. 이건 고급이 아니고. 이건 어거지야. 이건 어거지야. 근데 이거. 어거지인데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사실. 근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시켜주면은.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.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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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해봐요. 이거는 액션 컷은. 나한테 말을 안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. 해봐요. 오늘 진짜. 오늘 생핀품을 걸고. 이냥. 이냥. 저도 이거. 가방이. 저도 갖고 싶은데. 이거 얼마나 산 거예요. 요렇게 하는 거야. 액션 컷. 아 웃겨. 자. Jesus. zentmi க legitim다.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